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키우기 쉬운 다육이들과 또 초보자분들이 키우기 어려운 다육이를 한번 구분해 드리려구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예쁜 화분에 모듬 신기를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면서 모듬 신기도 모아모아 심어서 예쁜 꽃과 같은 그런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저는 요 화분을 원래는 화분 너무 예쁘잖아요 바이솔을 심으려고 제가 요거 사온 화분인데 요즘에 바이솔이 밖에 이렇게 매장에 나가도 많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모듬 신기를 아주 산바꽃처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듬 신기 하기 전에 좀 초보자분들이 키우기 쉬운 다육이 그리고 다육이를 농장에서 고르실 때 초보자분들은 어떤 걸 골라야 오래 키울 수 있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몇 가지 다육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좀 이렇게 털기가 불편해서 요거는 이제 농장에서 털어 왔는데요 요거는 좀 이렇게 입장이 좀 두꺼운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입장이 좀 두꺼운 아이들은 초보자분들이 좀 키우기가 쉬워요 요거는 잎에다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물을 오랫동안 좀 안줘도 금세 죽지 않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줘도 이렇게 뿌리가 빨리 썩지도 않고 이렇게 좀 입장에 물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참 키우기가 쉬운 거에요 이게 이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퍼글이라는 거구요 퍼글 물이 아주 예쁘게 들어서 한번 데리고 와 봤습니다 요거는 홍령이구요 홍령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요거 홍령 3개가 있구요 요거는 아보카드 크림 아보카드 크림은 진짜로 초보자분들 엄청 키우기 쉬운 그런 다육이죠 그리고 제가 저 뒤에 이제 풀분에 있는 아이들 두 가지 요거 구분을 한번 해 드려 볼게요 음 요거 두 개랑 요거는 이름이 항월한 연꽃 같이 많이 똑같이 생겼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항월한 연꽃하고 근데 좀 구분이 되요 항월한 연꽃하고 이거는 이름이 항월한 연꽃이 아니고 아이스 에이지 입니다 아이스 에이지 인데 항월한 연꽃하고 한번 비교를 해 드려 볼게요 음 요거는 이제 항월한 연꽃 인데요 좀 비교가 되죠 이렇게 옆에서 두고 보면 거의 비슷하면서도 어 요거는 음 요렇게 약간 뾰족뾰족한 상태에서 어 이렇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은 아이구요 요거 항월한 연꽃은 요거는 아이스 에이지는요 요것도 이제 가장자리가 이렇게 물이 요것도 이제 똑같은 아이스 에이지 인데 어 조금 다른게 입장이 좀 약간 장미 모양 형으로 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입장이 약간 그 항월한 연꽃 보다 약간 동글동글 하면서 요기 안쪽에서 자구가 나오는 것이 약간 장미 모양 형으로 이렇게 다글다글 나와요 아주 엄청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비교를 해서 보면은 그래서 요거를 합식을 어 모듬신구를 해보면서 예쁜 꽃처럼 꽃다발 같은 그런 모듬신구를 한번 해보려고 하구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렇게 이제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은 초보자분들이 그래도 그 중 키우기 쉬운 건데요 요기 옆에 양진 요거는 잎이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양노 양노도 이름도 비슷한데 요것도 입장이 조금 얇아요 요거는 이제 그라노비아 거든요 제가 요거는 미리 이제 분갈이를 해놨는데요 아 물을 엄청 좋아해요 요것도 그렇고 양노도 그렇고 양진도 그렇고 다 물을 좋아합니다 아 물을 왜 좋아할까요 요거는 입장이 얇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머금고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노비아나 양노나 양진 등은 초보자분들이 조금 키우기가 어려운 게 물을 많이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 주는 시기가 조금 애매모호하고 물을 좀 자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조금 소홀히 하면 또 금세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아이들은 될 수 있으면 초보자분들은 이쁘더라도 좀 피해 주시고 좀 약간 다육이를 좀 많이 키워 보신 분들이 요거는 키우신 게 좋습니다 양진이나 그라노비아 양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은요 요렇게 잎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잎이 밑에 잎이 좀 쭈글거리고 중간잎까지 쭈글거렸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만약에 요게 2주에 한번 준다 그러면은 요거는 한 1주에 한번씩 주시면 됩니다 요즘 같아서는 요런 아이들은 좀 자주 주셔야 되고요 한 2주에 한번 주셔야 되고 요런 아이들은 한 3주에 한번 이렇게 좀 쭈글거릴 때 주시면 됩니다 요즘 같아서는 물을 조금 많이 주셔도 되죠 어우 요즘 게 Event arium